안녕하세요! 런앤런의 반쌍이예요! 오늘의 몰래카메라! 네드림날리기 VALT3! 바로 보시죠! 렛츠기릿! 저기요! 저 4885요! 네? 4885요! 뭐가요? 저희 집 비밀번호요! 기다릴게요! 저기요! 저 혹시 몸매 좋은 여자랑 얼굴 이쁜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하세요? 저..얼굴 이쁜 여자! 아! 얼굴 이쁜 여자? 네! 저는 스킬이 좋아요! 스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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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세 분 중에 자취하시는 분 계세요? 다 안해요? 네! 아쉽다! 특히 너! 스킬! 스킬! ART! 스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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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대답 하나만 해주세요 작은 개미가 좋아요? 아니면 큰 말이 좋아요? 전 말이요! 크니까! 작은 개미와 큰 말 중에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세요? 전 말이 좋아요! 크니까! 저 혹시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세요? 저요? 어떤 운동? 그냥 운동! 열심히 운동하는 거!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판바다!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남은 사탕이 좋아하세요? 사탕이 좋아하세요? 전 좋아하거든요! 딱딱하니깐! 네 맞아요! 유튜브에 몰래카메라 찍고 있었어요 12만? 진짜요? 이거 다시 가야하는거 아니에요? 펑쳐요? 아니에요! 저기 밑에서 찍고 있었어요 아, 그분이요? 네! 죄송해요! 너무 죄송해요 혹시 영상클립으로 사용해도 괜찮으세요? 감사합니다